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동화 방송뉴스 이수정입니다 경기 북부 재난대응 컨트롤타워, 경기도 북부 소방재난본부 의정부 소방서 합동청사가 8.15 개청식을 갖고 북부 도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본격적인 중추 역할에 나섭니다 경기 북부 도민난전의 심장이 뛴다를 주제로 진행된 이날 개청식에는 이재명 지사, 장영국 도의회 의장, 김판수 도의회 안행위 위원장과 안병용 의정부 시장, 이문수 북부지방경찰청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합동청사는 미군 방황공여지였던 의정부 금호동 경기 북부 광역행정타운 부지에 지상 6층, 지하 1층 부지 연면적 1만 837제곱미터 규모로 건립됐습니다 총 46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 지난해 3월 공사를 시작해 올해 7월 중공했습니다 신축 합동청사에는 북부소방재난본부 및 의정부 소방서 사무공간, 재난종합지휘센터, 재난대책회의실, 대강당, 체력단련실, 민원실, 차고 및 주차장 등의 시설이 들었었습니다. 이번 합동청사 개청으로 근무비 출동 환경이 대폭 개선돼 더 나은 소방안전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며 북부소방재난본부와 의정부 소방서 간 원스톱 민원 업무 처리로 행정 효율성 향상에도 크게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조인재 북부소방재난본부장은 근무 환경 개선을 통해 직원들의 만족도가 많이 올라갔다며 새 청사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공공청사의 역할을 수행하고 개선된 업무 환경을 토대로 경기 북부 고민의 안전한 생활을 책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